안녕하세요 23살 대학생입니다 184에 80kg 상위 치수가 100이고 100은 작고 105는 좀 남습니다 이럴때는 어느 사이즈를 입어야 될까요 그러게 이새끼야 뭘 입어야 될까 나는 퀴즈 내냐 지금 100은 작고 105는 남아 103.5 입어 이새끼야 그러면 102.5 입으면 되겠네 102.5 이새끼야 102.5 입어 보게요 야 너네 왜이렇게 허벅지를 붙이고 난리야 너네 왜그러냐 진짜 요즘에 약간 트렌드냐 이게 이게 요즘에 허벅지 붙이고 전진찍는게 트렌드야 아 미치겠네 바지 이거 아니야 바지 좀 기장을 좀 줄이고 허리가 너무 큰거 야 주머니가 토론한다 이새끼야 주머니 주머니에 뭘 넣어야 되는데 주머니가 토하고 있어 임마 이거 손을 넣어주라고 바지 기장을 좀 뭐야 왜이래 이거 발가락 야 새끼발가락이 왜이렇게 뒤에 있어 야 발에 미드필더가 있냐 너는 뭐야 그림자라고? 아니야 미드필더가 있네 이새끼 여기 옆라인 미드가 있네 뭐야 정장은 딱 맞네 딱 맞는데 약간 좀 이거를 기장은 조금만 줄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만 다쳐서 피난거야? 아 미안합니다 깜짝 놀랬어요 일단 괜찮은 것 같고 이거는 다리가 근데 다리 길긴 길다 옷 선택하는게 너가 약간 너무 좀 세련된 느낌이 없어 지금 봤을 때 너 야 넌 뭔데 넌 이렇게 사보 입고 있냐 다 이렇게 입고 있는데 지금 너는 셔츠 이렇게 입을거면 슬랙스를 입어 차라리 블랙짓말고 슬랙스를 입는게 날 것 같고 차라리 너 다리 있는 청바지가 나아 중청바지나 연청바지 요런거 그게 날 것 같거든 그런거 입어주고 아 친구는 슬랙스의 셔츠보다는 청바지에 랜투맨 후드가 날 것 같아 요런식으로 요거는 조금 어 잘해야될 것 같다 음 바지를 신경 못썼다고 그래 임마 잘 신경써야된다 이거 너는 지금 이게 Y핏 뭐 W핏 포춘쿠키가 아니라 거의 1,2,3,4,5,6 식스피시야 말도 안되는거야 지금 세븐 어 에잇 에잇핏이야 에잇핏 야 대단한 친구구나 어 나도 그냥 여자들이 좋아하겠어 자 게으르 네 고맙습니다 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